삼윤 구둘 벽난로를 이용한 종단면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까지 여러 편에 걸쳐서 삼윤 구둘 벽난로를 설명했는데 그러한 것을 모두 이해해야만 이 그림을 보고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아궁 구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벽난로 노출 벽난로 식인데 이것을 전부 다 매립을 하지 않고 한 10cm 상판만 주방으로 노출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궁 구조로서 이렇게 역할이 되도록 밑에 묻은 것입니다. 그래서 벽체 밖에서 구멍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나무를 열면 여기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불을 붙게 될 때 열기와 연기가 발생하는데 열기는 벽난로의 상판이 철판이기 때문에 이 철판을 뜨겁게 해서 공기 주방의 실내 공기를 빨리 복사로서 난방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기가 주방 바닥에 구둘장에 난 구둘방으로 직화식으로 일반 구둘방과 같은 형식으로 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기가 붙는 구둘장 밑에 붙는 주방 바닥을 구둘방과 같은 난방을 담당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연기는 실외에 굴뚝을 해가지고 미나락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까운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보듯이 끊어나는데 이 그림이 더 길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이쪽으로 빠지고 이 높이에 따라 불이 더 잘 들어가는 그런 형인데 이것은 높이가 방바닥과 아궁바닥의 높이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아궁 밖으로 연기가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치게 되는 것은 그 실내 불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한 것이 다시 대동연도 고래 형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실내 굴뚝으로 이렇게 실내 연통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륜구을 벽난로의 연통은 큰 연기는 실외에 있는 정상적인 굴뚝으로 빠지고 또 높이에 인해서 연기가 다 빠지지 않고 아궁 밖으로 내치는 연기는 대동연도식으로 해가지고 실내의 일반 벽난로 굴뚝이 있듯이 연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출하는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벽난로 속에 화열이 구둘방을 데울 때 이 고래 속에는 냉섭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냉섭은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고래 바닥보다 더 아래로 자침간으로 해서 벽난로 밑으로 이렇게 빼내면은 이 배섭이 빠짐으로써 이 구둘방의 압력이 적어지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이 난로 속에 작은 화목으로써 불을 지피는 힘이 약한 열기라도 이 고래 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주방 바닥을 따숩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가지 더 특이한 점은 이 구둘벽난로 측면에는 물을 공간이 있어가지고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수난방과 냉수난방이 냉수가 이렇게 회전될 수 있는 햇따를 달아가지고 끓는 물은 위로 가게 하고 찬물은 밑으로 내려가 해가지고 자연온수순환장치를 달아가지고 주방에 미치지 않는 그 한쪽 모서리라든지 그런 것을 엑셀파이프를 연결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난방 방법이 3년 구둘벽난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